안녕하세요. 지금 2017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현장에 나와있습니다. 지금 메가박스 앞이고요. 지금 시간이 3시 정도니까 아마도 뉴트럴 리뷰도 공연인 것 같은데요. 네 뉴트럴 리뷰도 내 눈만 적게 바빠 진결한 미소나봐 And you want me so b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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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더 표정을 안 들었잖아요. 내 인조 잔디에 이렇게 쫙 내가 박스 받게 돼. 쭉 돼 있고. 네 여기도 티켓 나눔터가 있네요. 용화 스케줄표 규정 큐시트가 쭉 나와있고. 여기 현장예매 예매할권, 취소, 환불 안내데스크 기념품 저기 메가박스에 밖에 있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 제천 메가박스 아 네 1층에 바로 있는 것 같네요. 티켓 네 제천국제 음악영화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물품 보관소도 있고요. 상영관 입구에 빽빽하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 저도 3시 반 음악 다큐 보러 가야되겠네요. 네 마치겠습니다. 메가박스였습니다. 제천 메가박스 네